반갑습니다. 공룡이 거기 계시면 기본템 뺏겨요, 나. 거기서 컨셉 잡지 마세요. 안 되네, 기본템. 어디 갔어, 씨. 야, 나 최고 게임 못 먹어서 빨대는. 나 고기랑 횃불이랑 또 내 별 없어. 나 나무도. 아, 나무도? 알았어, 자. 고마워. 나 또 줘. 공룡님, 감 떨어지셨네요. 고기 줘. 아유, 녹화 차면 드럽게 안 하더니 감 다 떨어져서. 아니, 아무튼요. 근데 뭐 녹화 차면 더럽게 안 해도 덕게님이랑 감이 뭐가 차이 아니에요? 야, 한번 싸우지 마세요. 너는 경쟁입니다. 어차피 경쟁하게 될 거예요. 경쟁하게 될 거라고 했죠. 어차피 싸워야 되잖아요. 저기 계신 이제 우재님과 저희 새로 오신 또 기획자님께서 이상한 걸 만들어 내버렸어요. 아, 나. 보기 싫어요, 우재님. 들어가세요. 둘 다 고민해. 생각해보니까. 너 동생이에요? 뭐야, 뭐야? 아니, 약간 그 위스키 마시고 있는 하와이안 곰인가? 아니, 그럼 갈색만 추가되면 위베어 베어스 아니야, 그거? 거기 있잖아, 우리 편집팀의 노란 곰. 아, 그렇네. 아, 그러네. 있잖아. 그러네. 야, 위베어 베어스네. 네, 아무튼 오늘 뭐가 추가됐냐면요. 마크에서 좀 쓸모가 없다고 느껴졌던 생물, 아이템 이런 것들에 쓸모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총 18개, 18개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야, 하나씩 해봐. 너. 하나씩 해봐. 너. 아, 저요? 어. 전 쓸모가 안 돼. 네, 18개고요. 우리가 3명이잖아, 우리가 지금. 보이시죠? 네. 6개 먼저 발견하면 퇴근. 그러니까 18개니까 무조건 6개씩 발견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쟤 간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간다. 나도 간다. 아니, 근데 뭔지 알고 찾아? 그냥 찾고 힌트를 갖고 싶잖아. 아니, 일단은. 미쳤나봐. 그렇군요. 확인, 확인, 확인. 일단 마크에서 쓸모가 없다 느껴진 생물이 뭐가 있을까? 기획자들의 마인드를 한 번. 반블록. 어, 쓸모 있는데? 걸어다닐, 편한데? 누가 걸어다닐지. 거기에서 점프할 수 없는 야생할 때 꼭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어, 화살 작업 때 쓸모 없어요. 뭔 소리야, 그거 완전 유 쓸모인데. 어, 근데 화살 지지 때 그건데? 생각해보니까? 주민 거래하는 거 말고 블록 자체는 쓸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블록 자체는 쓸모 없잖아. 근데 뭔가 바뀐 게 있을 거야. 그렇게 그냥 냅다 가가지고 말한다고 알려주지 않고. 냅다 가서 쓸모 없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동물이나 생물도 되는 건가? 어, 그치. 그럴 수 않을까? 그러면 가짓수가 너무 많은데? 아, 어렵네. 와, 흑여석이다. 누구 이거 할 사람 맨손으로. 그 누가? 흑여석도 자체 수급해서 캐야 돼요? 뭐 미션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전 모르죠, 아직. 어, 좋아요. 어, 그래요? 어, 양은 너무 쓸모없고. 구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얘. 그냥 구리잖아요. 구리 좀 구리지. 근데 구리도 쓸때는 있으니까 이게 기준이. 그래, 걔도 그 망원경은 만들 수 있잖아. 얘도 나름 쓸때가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관축블록으로 쓰면 이쁘다고. 야, 건축가적인 마인드로 말하지마. 건축블록으로 쓰면 이쁘다고? 왁스 칠하면 녹슬지도 않아. 왁스 구할 바에 그냥 녹슬게 준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뭔가 그냥 건축블록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에 지금 후교석 캐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나도. 나도 야구 그 생각도.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아니, 이거 왜 나는 순식간에 찾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발견을 못하겠네. 나도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니야, 금 갑옷도? 지옥에 가면 피글린한테 어글로우가 안 끌리니까. 어, 필요하지. 아니, 이게 없어. 이게 근데 분명히 있어. 이걸로 근데 뭔 조합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금도구 성급함이 붙는다. 어, 진짜? 그런 게 있어? 아이씨. 후후후후팔트. 아니, 잠뜨리. 그런 게 있어? 지옥 유적에서 그 금도구 못 얻으셨어요, 거기서? 어, 없었어, 나는. 나이스.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제일 쓸모없다고 생각한 게 응애엄인데 응애엄으로 뭘 해야 되나? 음. 뭔가 기능이 좀 복합적인 애들만 의미가 있나 봐. 그러면 얘는 꽝이라고? 아, 또 마크에서, 마크에서 조금 쓸모없다. 아니, 이거 생각, 이거 무지성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 생각을 좀 해야 돼. 오! 마크에서 쓸모없는 거. 같은 팀 된 덕괴. 스카이블럭한테 같은 팀 된 덕괴? 마피아한테 같은 팀 된 덕괴? 다이아로 매수 못하나? 참아. 이거 근데, 이거 근데 막 그런 엔더 드래곤아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드래곤아의 부활 가능.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가 찾음. 마크에서 엄청, 엄청 쎄 보이는 거라서 안 되겠다. 무지님! 찾았어요. 뭐? 뭐? 뭘 찾았어? 두리도구! 두리도구가 있어? 두리도구 찾았어? 찾아댔다! 어떻게 찾았지? 우리 도구가 만들어져 있다고? 조합을 해봤어? 조합을 해봤어! 혹시 몰라서. 몇... 두커나? 어, 이거 잠뜰이 뒤쳐지는 이 그림. 흥미로운데요? 흥미로운데요? 또 잠뜰이 이런, 그, 틀에 박힌 사고에 빠져갖고 창의적인 생각이 좀 안 나거든요.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오랜만에 녹화 출연하더니 갑자기 누나 겁내 디스하는데 오늘? ㅋㅋㅋㅋㅋ 아니 괜찮아 공룡이가 우리만, 나만 디스하니? 너도 디스. 너희는 디스 안하니? 이 잠뜰. 네. NPC 마을로 간다. NPC 마을에 뭐가 있을 것 같아 하나 새로운 키워드를 찾아갈 비서. 으응, 없어. 으응, 없어. 나를 다 빚었어. 나는 그걸 찾았다. 저 녀석 분명 쓸모 있을 거야. 아니 쓸모 없을 거야. 아이씨. 아니네, 쓸모 있네. 으아아아아아아아 뭐예요? 와 또 찾았어 쟤 종이 울리면 좌표를 말해주네 야 개구리인데 저거? 와 저게 뭐가 좋아진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아 저... NPC마을에 이제 그... 새로운 그 스팟을 정하는 거죠 딱 들어가서 어? 종 딱 울리고 거기... 그 스폰 지전처럼 구린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넣어놨다니까 어? 정글이다 정글을 찾았어? 동글에 뭐 있을만해 이거 순식간에 찾아버리고 흑여석 다 캐기 해야겠다 녹화시간 단 48분 동안 흑여석만 캐라 미친 인간이네 오늘 운이 좋네 뭐가 있을지 생각 자체가 잘 안 나네 그러니까 너무 범위가 방대해 그치 그러니까 아니 우리 세계 찾은 게 기적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게 기적이야 지금 저희 오랜만에 전체 힌트 하나 받아볼까요? 반점 반대예요 저도 반대인데요 좀 쳐봐주세요 힝 힝 힝 어 저는 이쪽으로 저 캤어요! 흑여석 하나 아씨 비교롭게 오래걸렸는데 하나 캤어요 아니 이걸 캐네 아이씨 난 날 믿어 라고 한 잠뜰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 영상 끝나고 멤버십에 잠뜰 흑여석 여섯 개 캐는 거 올라오는 거 맞죠? 왔잖아요 왜 안 가르쳐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셔야죠 넌 뒤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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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다리기달?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뭐야 순종적이잖아 어? 용암! 아 용암 쓸모가 많은데 잠뜰TV 녹화에서 제일 쓸모 많은 게 용암 하하하 사람 막 어떻게 해버릴 때 아니 경글에서 뭐 하나도 없네 이런 거 없나? 하하하하 실컷 찢어 실컷 찢었는데 숙면 어 뭐야 아니 왜 절로가 나 저 위치를 저장하려고 한 건데 왓좀 쓸림 헬로우 아 나 진짜 망했어요? 이거 저장 좀 이상하게 돼 완전 망했어 아 헬로헬로 헬로 야 나도 수박 좀 줘 어 수박 뭐 아 반짝이는 수박 왜 솔바 자 수박 먹어 뭐 없던데? 아니 먹어도 별거 없어 반짝이는 수박 뭐 없음? 소박에 뭐가 있나? 잠시키는 게 수상해 하ㅏ 화연구 우클릭하면 날아갈 수 있긴 하아 하하하 화연구 나도 아까 하보려고 그랬는데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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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야? 뭐야 못 찾았어 고맙다 공경아 하하하하하하하 뭔데? 뭘 찾았는데 하하하하하 삼태티비 쇼츠 본 사람? 어? 무슨 쇼츠? 나도 봤는데. 잠자리 티비 쇼츠 본 사람. 여기요. 오세님. 이거 박쥐한테 줬어요. 박쥐? 공룡이 고마워요. 박쥐한테 수박 주니까 야간투시죠. 에? 왜? 그 저희 쇼츠에 올라왔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한 번 해봤죠. 잠자리 티비, 쇼츠 다 봐야지. 그럼 수박 이제 쓸모없네 먹어도 되겠다 음식 딸렸는데 잘 됐고 뭐 진짜 힌트가 대박이네 파트 이제 받았어? 가져왔어요! 라마 털옷! 아 뭐야? 야 난이도 진짜 어렵다 라마 털옷 창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생각은 해봤는데 와 느린 낙하가 있어 형 입으면 아 그래? 느린 낙하가 생겨 입으면 기능성 좋은데? 아 이거 아예 생각의 저변을 바꿔야 되네 그냥 아예 그냥 다 해봐야 돼 뭔가 좀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봐 모두가 두 개 이상 찍으면 공통인데? 나만 하면 되네 안 해 다 같이 죽자 모두 예상 못했는데 헤이 헤이 석재 절단기 위에서 탭댄스? 석재 절단기 나쁘지 않다 진짜 쓸데없잖아 그거 어 우리가 블럭을 만들... 오 뭐야! 진짜 있네! 야 MPC 마을에서도 진짜 꿀 빤다 석재 절단기! 석재 절단기 사망샷! 좋겠다 우와 심층암 타일! 그게 왜? 뭐가 문제야? 기분이 좋아 가비 묻어가려고 했는데 심층암 타일 나 생각난 거 하나 있어 쓸데없는 거 마크에서 뭔데? 비밀? 허억! 이렇게 계속 묻다 보면 녹화 중에 한 번은 대답해 주겠지? 하하하오오 됐어? 찾았다! 뭔데? 잠시만요 시대야 이것도 있나 그러면? 나도 어 나 갑자기 두 개는 발견해 버릴 Caroline 뭐듬 날 막지 마셈 하아 어 어? 야! 두 개를 찾았다고? 저요! 이거 시계랑 나침반이요 시계 들고 있으면 시간 보이고 나침반 들고 있으면 잡혀 보여 나침반이요! 네 이미 했어 내가 저거 봐 나침반 저 들어봐 그래? 어떻게 보이는데 나도 볼래 신기하다? 지금 아침에 타이틀로 보이네 신기하다 아니 뜰림 순식간에 두 개 찾은 거야 그러면? 어 어 천재 힌트다! 왜? 대나무? 종이랑 대나무 해봐 종이랑 대나무랑 조합하라고? 독자 같은 거 나올 거 같은데 우재가 좋아하는 우재님 뭐 좋아하는데? 그치 그런 거 나올 거 같아 이거 뜰림이 알려줬으니까 내놔! 아니 보이자 누가 봤어? 부채가 만들어 재려 대나무 부채? 안 돼 봉이랑 불 불을 끄는 부채라고? 내가 불 질러볼게 오오! 오~~ 신기하다. 고양이 잡으믄 실나와요. 인성일세! 원래 나와 원래 고양이 잡으믄 실나와요. 원래 나온다고 고양이. 그래요? 고양이를 잡아본 적이 없음! 되게 착하네. 대답을 못해. 애.. 애묘인이구나? 아 저 왜 그만들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야야. 칸내나. 띄어띄워. 내가 너 있을 줄 알았어. 땡땡땡땡! 으아앗! 어 사람을 죽이면 뭐가 없나요? 플레이어를 죽이면? 어 뭐야? 음.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방지를 한번 하러 가야되나? 대나무! 대나무 블록이다! 여기 나와요! 네 가위바위보 하자 이건 솔직히 아 이거 아니래? 대나무에 조합 아이템이 있나보다 그냥 대나무 관련 조합 아이템이 있다는 게 끝인가봐 아 그래서 그러구나 아 뭐든지 내 앞에 설치해주느라 어? 내가? 덕겐 왜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냐? 전체로 말해주면 그냥 난 전체 공개된 건데? 너한테 뭐가 가지고 있다는 걸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나 그냥 다 일반적으로 구리 뭐 이러고 있는데? 구리 가죽 이러고 있는데? 가죽? 가죽에 뭐가 있나? 마.. 라마 털 가고?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나 생각난 거 있는데 그거 해야겠다 나무종 캐고 나 생각난 거 있거든 이거 100% 있을 거거든? 근데 좀 오래 걸려 하는데 아 그래?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어 이거 무조건 있을 듯? 바다의 심장.. 어.. 해봐야겠다 어? 나 그거 찾아가고 있는 건데? 아 그래? 미리 말하지? 바다의 심장에 퍼프가 생김 제니 어디 갔어? 답변 안 하고 야 사장 나와라 야 NPC 싫어갔냐? 있나 봐 진짜 아 가져와야 한다고? 미쳐버린다 야 참들 내가 먼저 찾는다 비껴라 야 진짜 너 물에 배냐? 근처에 있는 나빠서 다 내 거임 아니 좀 나눠먹읍시다 제가 먼저 생각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말로 안 꺼냈잖아요 공중 공중 자작권 등록하기 전까지는 모두의 것입니다 네네 어? 뭐야? 뭘 준다는 거지? 이거랑 뭐 들어온 거야? 뭐 준 거야? 지금? 안 알려줘 양조기 하고 뭐 준 거지? 아 씨 안 해? 양조기 만 준 건가? 이 안에 신규 기능이 두 개 있다는데? 나 양조기 있는데 물병 넣어봐 저 여기 없는데 양조기 사실 NPC만에 있잖아 양조기 양조를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아니 그니까 양조를 하라고? 어? 야 잠깐만 아홀로틀이 뭐 있을까? 아홀로틀? 아홀로틀? 이 진달래 나무 밑에 뭐가 있을까? 발광 열매 먹으면 발광 열매? 사실 발광 열매 지금은 뭐 없잖아 먹을 수 있지 먹을 수만 있잖아 발광 열매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워든이 진짜 쓸모없는데 근데 워든 찾으러 가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 마지막 남는 사람은 워든 찾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몰라 난 진짜 모르겠다 TNT 캐고 이제 대나무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스폰으로 간다 야 죽고 싶냐? TNT 터뜨린다 빨리 힌트 내놔 죽고 싶어 상점 터뜨린다고 빨리 상점 터뜨린다 힌트 내놔 맞다 안 받아주네 여기 있다 근데 그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왜 뚫린 거? 아니 안 된 거 같은데 뚫리면 뭐 딴 거 하나봐 뭐 찾았어? 어 야 잠깐만 자수정 이것도 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랬더니 다 찾고 가겠는데 이거? 자수정 자수정 소리가 이쁘 건축하기 화약 이거 내가 화약 던지면은 연결돼서 폭발됨 쟤 진짜 그냥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데 저 형은 그냥? 원래 창의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아니네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일단 뱉기 일단 뱉어버려 일단 뱉어버려 이것도 아니야? 뭐야? 어? 왜 나 이거 왜 뭐지? 아이템 잃어버렸어? 아니 뭐 찾은 거 같아 뼈다귀 헐 찾았다 찾았어? 어 나 두 개나 찾았어 지금 안 갔을 뿐 두 개나 찾았다고? 네? 끝난 거 아니야? 아니야 떨리면 한 개 남았어 빨리 찾아야겠다 너무 안 찾아지는데 아울러터는 근데 원래 수종생물 같이 공격해 주잖아 응 능력이 있잖아 그치 오자님 오자님 집에 갈래 오자님 오자님 아 목 아파 오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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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종 밟으면 빨라져요 이렇게 먹으면 돌고래 가오져요 매우 빠른 자수종 그럼 발광형을 먹으면 발광돼요 뭐가 발광될까요? 나의 몸? 땡 주변 엔티티 전부 다 발광됩니다 안 돼 오 저런게 있어? 물론 나도 발광되긴 해 아 그래? 응 내가 들고 오는 사람 판정인 거 같아 발견하면은 응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잠깐만 흙에서 바둑 깬다 여기서 흙에서 바둑 깬다 여기서 흙에서 내가 흙 제 흙에서 턱 하나씩 깨고 나갈까요? 흙흙 같이 가요 에잉 너는 못 지나간다 이 녀석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멀리가서 하지 뭐 에잉 야 그냥 찾자고 오케이 벗개를 위한 전체 힌트하면 저희 둘이 나갈걸래 아마? 개꿀 맛있겠다 벗개만을 위한 힌트를 하나 주세요 필요 없어 그래? 그러면 뭐 흑어스러 4개 캐는 거지 뭐. XP 획득 물약을 만드는 법이 있어? 아 알겠다. 나도. XP 획득 물약을 만드는 법이 있어? 여기서 그거 해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고. 덮개를 위해서 절대 양보 안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나도. 그게 덮개를 위한 길이니까. 그래서 꼭 4개 다 캐게 해야지. 아 이게 아닌가? 까비. 아 이게 아닌가? 근데 경험치 물약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말이야. 근데 너 블레이즈 가루 있어? 아니 없는데. 그러니까 블레이즈 가루가 없네. 아니 그럼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양조가 안 되겠지 뭐. 그래? 그러면 이거는 덮개 미션으로 냅둬야겠다. 나도. 난 지옥 안 갈래. 니가 가라 지옥. 니가 가라 지옥? 니 그지같은 놈들. 왜 내가 그지같지? 니가 누가 더 정통파도 가지그랬어. 이젠 불방법뿐. 공룡. 아 이걸 해야되나? 고파이. 뭐야. 난 또 옵시디언 다 캐가는구나. 나도 캔다. 공룡. 난 이제 이 방법으로 먼저 탈출할게. 너 바닥 심장 캤지? 너 바닥 심장 캤지? 안 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케이. 여보니 나도 옵시디언 캐야되나? 나 옵시디언 너무 오래 걸려 캤는데. 라고 할 때 캐면 캤을까? 사실 우리 아까부터 캔다고 했을 때 캤으면 벌써 한 개는 캤을 거야. 근데 이거 어렵다. 근데 마지막 미션 나머지 네 개 드래곤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쵸? 제 사페랑 같이 하기 싫다. 드래곤알이 좀 쓸모없으니까. 드래곤알의 하나랑 건널게 밑에 있는. 야 드래곤알은 진짜 해봐야 나 드래곤알. 에그 프라이. 그러니까 좋다. 먹으면은 피 10칸 증가. 개쩐다. 그리고 그 엔드시티에 있는 엔드시티에 있는 그거 있잖아. 그 셜커 뭐지? 후렴가? 후렴가 먹으면 강해지고 그런 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게. 대박이다 형. 어 저기 있다 찾았다. 공룡씨 즐거웠다. 못 찾았는데 바닥 심장? 오우. 에 덕현 너 진짜 맨손을 흙여서 깬 거 맞아? 응. 그런 짓을 하겠다니 대단하네. 우와 대박. 뭐 찾았어? 진짜 이거야. 우재님 저 교상 하나 메소드로 깼어요. 힌트 주세요. 도다임 저거. 진짜임. 저 이거 찾았어요. 약한 신속의 화살. 어? 뭔 소리야? 화살때 화살작업대 위에다가 화살이랑 그 막 화살 같은 거 만들 그 그 막 대충 뭐 섞으면 됨. 뭔 소리야? 뭐 이상한 게 있었나봐? 뭐가 있나 본데? 화살. 화살 작업대 위에 화살이랑 응. 그 화살에 이제 효과 넣을 수 있는 있잖아. 포션 효과들. 어. 그거를 같이 올려두면은 화살 작업대가 작동해. 에에에? 아니 그래? 그걸 어떻게 찾았어? 쟤 힌트 받았나보지? 어. 형 아까 힌트 있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있다고. 어. 근데 님들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면 화살 작업대였거든. 힌트 주세요. 힌트. 이게 왜 없지? 힌트 주세요. 힌트. 어? 이게 뭔 말이야? 힌트가 힌트가 아닌가 봐. 어? 이게 뭔 말이야? 어? 아. 자. 이제 끝내볼까? 내가 먼저 끝난다. 어? 끝내지 마. 제발. 미안해. 비 내리는데? 비 내리는 호남선. 난의 여자리. 헤이 헤이. 우와. 뭐야? 이거 바. 하하. 바다의 심장 얻으면은 비 내려요. 어. 공개 치면 비 내려요. 아니 근데 내 손에 있던 바다의 심장이 9번 칸에서 증발했는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구워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의 심장 증발했는데? 저 근데 뭔지 다 알아요. 바다의 심장 쓰면은 힘 걸리고 물에서 수중호흡 걸리고 막 그래요. 오. 오. 아 바다의 심장. 뭐 걸리지? 하나 더 걸렸는데? 영구야? 아닌데. 그거 아니야? 돌고래 축복인가? 그거 아니야? 수중호흡. 어? 맞춰야 되는데. 아 야간투시가 아니었는데? 오. 대박. 저 하나 찾았어요. 어 뭐야? 오징어 주위에 가면은 눈 그거 침에 걸려요. 원래 그런거에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주위에 간 적이 없네요. 어? 나 먹물 버렸는데? 먹물로 또 뭘 할까? 아 석게 먹물 찾으러 갔나? 아이씨. 뭐지? 내가 먼저 찾아. 넌 죽었어. 힘. 수중호흡. 야간투시. 먹물. 내가 먼저 찾아. 힘. 수중호흡. 불구래 축복. 저 틀리면 이제 다시 찾아오러 가세요. 마지막 기회. 잠깐만. 아 뭐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간서를 잘 하셨어요. 그래봐. 돌고래가 아니라고? 돌고래 가오가? 그 맞출 때까지 맞추는데요? 그냥 신속은 아니겠지? 아니 아니 아니. 한 번. 아 제발. 힘. 수중호흡. 신속.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이걸 맞추네? 이거 맞춘다고? 와. 다행이다. 어떻게 맞추니? 기획력이 좋네. 아. 다행이야. 나도. 찾으면 되는데. 아이씨. 걔 다 버려갖고 열받네 이거. 도끼야. 원할 수 있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먹물 좀 뿌려봐 얘들아. 앞이 안 보이잖아. 실명. 그리고 또 뭐가 생겨? 아무것도 안 생겼네. 이거 뭐야?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 말고 없는데? 이건가? 아 이거 아닌데 힌트로 모르겠네? 아 덕괴 거 그냥 세봐야겠다. 먹물에 뭐가 있는 거지? 나 이거 먹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근데 원래 먹물에 닿으면 실명 걸렸어? 그런 게 없었는데. 처음 알았어. 아 이런 게 있구나. 어 잠깐만. 아 나 그럼 아까 맞았네 이거. 아 진짜 뭐지? 어 미쳐버릴 거 같아. 아까 먹물에. 이거 저도 맞출 수 있어요. 아니 말해도 말하면 큰일 날 수도. 아니 그니까 먹물에. 배고프다 저녁 먹으러 간다. 레전드세요? 먹물에 뭐가 있을까? 지금 먹물. 아니 뭐 이펙트가 생기진 않는데? 먹물에 검은 염료 나옴. 진짜 당연. 먹물이 돼지를 흑돼지로 만든. 그런 거 유사하다고? 먹물이 양을 흑양으로 만든? 근데 원래 그것도 되잖아. 뭐지? 흑잠뜰. 먹물이 벌을 장수말벌로 만든? 피션. 아 뭔지 알겠다. 뭐야? 알 것 같은데 이거. 말해도 돼서. 확인을 해 와야 돼? 확인해 와야지. 알 것 같은데? 아 씨 어떡하지? 근데 지금 없는데? 안절부절? 안절부절? 지금 없는데? 안절부절? 쫓아가 보자. 쫓아가세요? 우와 찾았다. 검은색 양털로 만들어요. 저 만들었어요. 먹물에 흰 양털 뿌리면 검은색 양털 됨. 오 힌트 준다. 기본 도구 하나가 강화됨? 기본 도구 하나가 강화됨? 다 만들어 봐야지 빨리 덕게야. 오케 기본도구 하나 가고 이거 아니야 나무곱갱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나무 도끼 월드에디 쓸 수 있어 이거 아님? 뭘지? 어려운데? 사비 길을 파요 아 이거 원래 하는거잖아 도구 내정 중에 제일 쓰레기? 갱이잖아 갱이 뭐가 있나? 갱이 다 쓰면 미션 깨져요 땡 아 다른 미션 깨야겠다 그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오히려 못 깰 수도 있어 아니 네퍼 미션 어디있어? 와 벌한테 쏘인다 잘 가곰 아 공룡이가 그걸 그걸 하는거구나 이거 모르겠는데 근데? 도끼가 저거 알아내면은 종점이야 두디 갱이의 기능이 하나 더 있다고? 갱이는 수확하는 거잖아 갱이의 기능이 뭐가 하나 더 있을까? 내가 알아내고 싶다 아 뭐가 있지? 아 잠살 누나 나에게 힘을 줘 퇴근에 힘을 땡땡땡땡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갱이로 작물을 갈 수 있다 어? 여러개 나옴 박물이 더 많이 나오 아 그 채집한게 더 많이 나와요 같이 말해 아 네 채집한게 더 많이 나와요 채집한게 더 많이 나와요 채집한게 더 많이 나와요 채집한게 더 많이 나와요 갱이로 아니 도끼가 캤는데 막 스무개씩 나오는데? 당근이? 아니 그래? 아니 못 봤네 아니 나 공룡이 본 줄 알고 흠짓했어 왜 가서 말 안하지? 둘 다? 황금당근 먹으면은 이속이랑 점프 강아줘요 약간 났네 공룡 젠장할 거 저 기다리고 있었네 아까 아까 이미 그거 왔더만 마지막 미션 몰려나 궁금하다 그치? 어 그니까 하나 남았지 도끼도 하나 남았지 도끼도 라마 라마로 뭘 만들었잖아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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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또 뭐가 남았을까? 덕기야 그냥 XP 포션 만들자 내가 봤을 땐 청금석으로 만드는 거 같거든 아까 내가 청금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 근데 나 청금석으로 해봤는데? 아니 블레이즈 가루가 없잖아 아니 그 블레이즈 가루나 네더 산박기가 있어야지 근데 그러면은 지옥만 가면 되네? 편하다 그니까 다이아가 없잖아요 밥은 다 나와있으니까 나 다이아 6개 있으니까 여기 3개 뿌려놓게 아님 뭐 그냥 그거 만들면 되지 저거 여기 안에 넣어놨어? 자살 있잖아 덕기야 아 물량돈이로 만들면 되네 어 물량돈이로 하면 되지 나도 여기 감사합니다 자살용 TNT랑 나 철도 있고 황금사각색 그리고 가서 블레이즈 잡을 때 힘내라고 나는 갓 갓 애플 줄게 갓 애플 아 그래? 아이씨 대박인데? 안에 넣어줄 거 다 넣어줬다? 물량돈이로 만들고 그리고 심심할 때 음반 듣고 여기 심심할 때 당근 먹으면은 그 이속이랑 점프 강화가 돼서 좀 안전해 아 그리고 그 수중호흡의 물약도 먹어 여기 그리고 안장으로 지옥탐험 할 수 있고 이것도 있고 실도 실 줄 테니까 그래 이걸로 낚싯대랑 버섯균 조합하면 눈태로 이건 뭐야 군이 눈태로 군이 눈태로 갔다 올게 가는길 배고플 수도 있으니까 자 금옷도 만들고 아 아니야 나 많이 먹었어 고마워 사과도 더 만들어서 먹어 야 금빵 없냐? 금빵이 어딨어 아유 이 집은 맨날 주인이 없어 아 금빵 없네 아 진짜 금빵 같은 거 만들어 드셨어야지 나가네 나가? 자 왜 어디냐 이래서 나가라고 했구만 폐업하나봐 폐업하나봐 어 저도 왜 이러세요 폐업할만하다 어 텔레포트 어 텔레포트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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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포트 파업이에요? 어 다시 텔레포트 아 버킷이 뭐해요 아 얼른 갈라구요 왜 여기서 촌랑대고 있어요 빨빌가지 네 아니 그걸 왜 캐는거야 에스피 포션 만들면 되는데 엑스피 포션 만들려고 지옥 갈려는거죠? 아니 지옥문 갈려고 아 여기 지옥문 여기 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개 있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데 왜 그 저 그 내놓으세요 옵시디언 어 거기 설치해놨는데? 야 이 크기로도 되나? 여기 있어 진짜 이 편이잖아 이 크기로도 되겠지? 야 됐다 덕계야 여기 어 완성이 됐네 어 나한테 있었어 근데 유저가 언제 텐데 리얼 나도 갈라고 너 굉장히 유적 바로 있게 생겼는데? 지옥이 지옥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덕계야 우리 아이템도 많이 줘서 든든하게 다닐 듯? 덕계 내가 배고프네 앞으로 쭉 뛰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유적 뭔가 느낌 나도 유적 탐험 좀 해야지 방향을 잘 정해야 되고 처음에 어디로 갈까 없네 지옥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개구리다 저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나? 아니 찾으셨어요? 덕계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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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다니는 중이에요 자 암들에 뒤를 쫓아간다 걸리면 사망 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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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유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절벽 깎아지르던 절벽이 아 뒤에 블레이즈다 숭숭숭 아니 얼마나 쏘는 거야 이 블레이즈 숭숭숭 쿨타임이 없잖아 공격이 숭숭숭 살았다 숭숭 숭 어? 어? 저녁 왔다 안녕 잘 가 얘 이거 페이즈 2냐? 이게 페이즈 2인가 뭔가 하는 거냐? 덕계 지옥 탐방기 그러니까 이거 거의 단일 콘텐츠급 촬영 시간인데 덕계가 지옥 돌아다니는 거 화염정 언제까지? 화염정? 왜? 화염정 걸렸어? 아니 쟤 가대풀 먹었나 본데? 아니 가대풀을 먹고 돌아다닌다고? 미국 사항에 먹어야지 가대풀 왜 먹었어? 아니 먹고 용암 돌아다니고 있네 뭐 하네 어휴 좀 편하게 돌아다닙시다 아니 위급상황에 먹어야지 너 아 개웃기네 지옥 유적이 있나? 아 주변에 없네 아 나는 지옥 색깔의 닭볶음탕 먹으러 가야지 맛있겠다 덕계가 지옥 찾으면 연락 줘 네 알았어요 연락 받을 거예요? 연락 받아야지 연락 오면 공룡님 안 가시게요? 구경하시게요? 아니요 갈 건데요? 안녕히 계세요 다들 녹화 껐어요 저 먼저 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맞아요 베드님 뭐요? 금부추 신고 다니라고 금부추 주러 오네 개빡치네 나도 밥 먹으러 가야지 열심히 찾죠 영원아 찾다보면 언젠간 우리의 눈앞에 나올 거야 와 나 근데 이거 진짜 아니 근데 뜰 누나랑 공룡이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아 난 아이디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 저렇게 생각을 잘하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용암 포션 안 빨고 했으면 진짜 하루 종일 걸렸겠다 먹고 하기 잘한 듯 가 밥이나 먹어 밥이 안 왔어 유족 유족 찾았어? 유족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좀 억가네 어 찾았다 바이 아니 있다고? 어딨지? 무슨 일이 있었지?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진짜 어디지? 이 길이 맞나요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이 방향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와 유저 끝까지 안 나오네 난 진짜 유저보니까 부지가 않나봐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아마 얼마 안 남았겠지 아 아 엄마 난 진짜 너무 힘들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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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와아 우와아아아악 아 무슨 일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황금사과 하나 먹어 요거 나 이게 황금사이야? 다 있어 얘만 잡고 가면 돼 됐다 먹었다 영광의 피자 이제 거의 다 있어 아 잠깐 래도 사막이 안 필요하겠지? 아니 물약만 들인데 그게 왜 안 필요해 야 돌아가.. 어 뭐야 나 스폰이 이상한테네 위치 저장 잘못됐어 살려주세요 설마 안 구하고 온거야 아니 이거는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거는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아 네도 사먹기를 까먹었네 어이씨 이 앞으로 보내주면 이 앞으로 보내주면 잠깐만요 이 앞으로 아니 얘네 앞으로 보내주면 이거는 약간 당황스러워 아 이거 한 번이 근데 도깨비가 피가 영 한 번만 보내주세요 아니 이거는 이 앞으로 보내주시면 네도 사먹이야 네도 사먹기가 필요하구나 정말 맞네 네도 사먹기가 필요하네 응 괜찮았다 아 됐다 돌아왔다 자 이제 이러고 야 이러는데 이거 안 되면 진짜 나 죽을 거 같은데 짜잔 마지막은 사실 드래곤 아리였습니다 아 미친 나 청금석 청금석해러 가자 아 저 아까 왜 버려가지고 아 이거 이씨 아니 왜 녹화가 안 끝나 아직도 아휴 아 저깄다 저깄다 아니 왜 녹화를 아직도 하고 있지? 이상하다 두리번 두리번 소폭업을 안 꺼줬지? 아이고 여기 청금석이 널려있는데 나 인벤토리에 스무 개나 있는데 하나만 주시겠어요? 청금석 진짜 하나만 켜자 제가 스폰에 오시면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다이온네요 이거 청색이잖아 다시 깨러갈게요 자아 자아 돈먹고 돈먹기 멈춰! 아아아아아아아아 몇 번 기회죠? 그 몇 번 칸에 있는지 맞추면 드릴게요 4번 칸이요 어떻게 맞췄어? 오 맞췄어요? 아니요 진짜 연기 엄청 늦었네요 아 진짜 맞췄어 덕키야 여기 아 진짜 맞췄어요? 응 아 뭐야 아 공룡아 아직도 안 끝났대 녹화가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거 중임 야 마이 나도 할래 사실 우린 2끼리 다 맞춰야된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 1번부터 9번 칸중에 하나 놓으면 돼 그래? 어 그리고 덕키가 맞춘거야 야 나는 맞췄다? 방금 덕키가? 그 저 해놨어요 1번부터 9번까지만 놔야돼요 네 2번 3번 더 드릴게요 2번 4번이에요 4번 아니 근데 이거 왜 주니까 갑자기 경험치가 먹어지냐 어? 아 내가 먹었다 덕키야 넣어봐 내가 넣어줄게 네 여기요 했어? 네도 사막이? 네 했어요 어색한 물약이네 우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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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네 들어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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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XP 물약으로 바뀌면 진짜 소름 돋겠다 이거 띠리리리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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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여러분 잠깐 꿀 소식 양조가 되기 전에 아이템을 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꿀 소식이야 주경원인데 안돼 안돼 형한테 개싸격하면 안돼 형한테 개싸격하면 안돼 형한테 개싸격하면 안돼 물론이죠 그리고 세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넣어도 돼요 와 퍼가요 제 블로그도 놀러오세요 물론이죠 제 유튜브도 놀러오세요 서로 이웃도 부탁드려요 네 하지만 블레이즈 까는 빼도 괜찮다는 사실 이미 들어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세 개는 다 빼가지고 내가 가져가면 덕개는 다시 해야 된다는 사실 야 놀랐어요 도망가 야 놀러요 쨍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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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덕개님 이렇게까지 오래 남아서 벌칙하는데 잠잘님 공룡님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너무하든가 이런게 벌칙이니까 너무 쉬우면 벌칙이냐고 악플 야 잠뜩 유튜브에 악플 달아라 내가 좌표 찍는다 공룡이라고 치면은 덕개님 경험치병으로 타행시키면 저한테 쌍욕과 실컷가 아니 이거 다 덕개 방송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 욕받이 하는거야 아니 근데 사실 리얼 근데 우리 진짜 맨날 욕받이 하는거 모르고 진짜 방 인간 방패다 인간 방패 리얼 리얼 그 경 경험치병 주세요 험담하기 전에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치 치 진짜 치사량 다왔거든요 병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안돼요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돼요 병균덩어리 정영준 아 순화했네요 아 네네 여기있습니다 경험치병 자 보여드렸죠? 됐죠? 먼지가 어때요 근데 왜 지식의 양조인데 몸이 고생하지? 그니까 지식이 없어서 몸이 고생하는거지 아 그렇네 여러모로 대단하네 음 그러게 아니 근데 틀림이 청금석 주고 가지 않았네 어? 내가 청금석 아까 줬던거 같은데? 아닌가? 청금석만 안줬나? 다이아만 줬나봐 고생하셨습니다 틀림 닭볶음탕 먹었어? 어 맛있다 어우 대박이네 그거는 버프 없음? 어 배가 불러졌어 아니 아니지 빠른 낙하지 왜냐면 난 무거워졌으니까 그거 아 보아졌네 아 재밌었다 네 좋았네요 응 까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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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